우리 KBS 쿨 FM에 생긴 기쁘고 행복한 소식 하나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디님 빠르파리 한번 올리고 시작할게요. 자, 얼마 전에 우리 KBS 쿨 FM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100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에게 주어지는 골드 버튼! 이 따끈따끈한 골드 버튼이 저 멀리 미국에서부터 오늘 제가 있는 이곳, KBS 쿨 FM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게도 이 골드버튼의 언박싱을 쿨엠팸의 막내 저 영디가 대표로 맡게 되긴 했는데 진짜 이거를 제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골드버튼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까만 박세로 덮여 있습니다 이거를 열어보면 편지가 있어요 You did it! One mission, one channel and one more thing One million subscribers!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넘찬들! 네 그러면 이제 골드버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야 빛이 납니다 이게 금이라서 여기에다가 아마 이빨자국을 내면 이빨자국이 나지 않을까 네 늘 함께 해주시는 KBS쿨엠팸 모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 이게 다 KBS쿨엠팸을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KBS쿨엠팸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